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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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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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볼 아리! 고추장 소세지 다 먹었다고 하네요 배가 너무 고소하고 오징어 이럴때문에 맛있네요 매콤한 알이 치즈 그리고 이 맛은 하나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콤하고 그는 뭔가 맵고로 물이기도 하고 뭐하고 뱅뱅뱅 제가 만드는게 너무 맛있었는데 뱅뱅뱅 이는 뱅뱅뱅 아삭한 거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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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